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여툰 작가 지망하고 있는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만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르란 무엇인가를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아 장르란 무엇인가 제가 단편을 그리면서 장편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로맨스를 그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화도 연습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로맨스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를 쓰는 중에 도대체 로맨스에서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맨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나? 그렇다면 그 사랑의 과정만 있어도 되나? 결실까지 보여줘야 되나? 그렇다면 그런 것만 보여준다면 로맨스를 충족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다가 그렇다면 도대체 장르란 건 무엇인가 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작품에서 장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영역이고 장르로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주신다면 로맨스로 예를 들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누구는 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심플하게 하기도 한데 함부로 퉁치면 반드시 누군가한테 욕을 먹게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 왜냐? 장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영역마다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르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을 시장을 파악하는 어떤 마케터들이나 사람들은 마케팅 용도로 만들어진 발명된 용어가 장르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반의 매대에 새로운 장르 이름을 걸고 거기에 판매를 했더니 판매고가 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장르의 역사를 쭉 파면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즉 학자 이론가가 얘기하는 것과 작가가 얘기하는 것 독자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전부 다 막론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럴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자 그럼 제가 저에게 도움이 됐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방식이에요 장르를 이렇게 이해하면 작가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냐? 장르라는 것은 독자들의 기대를 묶어 놓은 세트다 독자들의 기대 패키지다 즉 로맨스 장르라고 했을 때는 로맨스 장르를 보는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묶어 놓은 게 로맨스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것 호러, SF, 스릴러, 추리 뭐가 됐건 독자의 기대를 특정 기대들을 묶어 놓은 것을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학자들이 말하는 마케터가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설명하는 장르 다 맞는데 작가의 창작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닭살 돋으셨죠? 당연하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거든 나도 이거 얘기하면서 약간 스스로 뿌듯한데 그래서 장르를 어렵게 설명하는 글들 보다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멋있게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용어를 안 써도 돼요 장르라는 것은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묶어 놓은 게 그 장르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내가 로맨스를 충분히 즐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로맨스를 볼 때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로맨스 쳐돌이야 내가 그러면 로판을 맨날 봤어 그러면 주인공의 특정한 종류의 성장 주인공의 특정한 종류의 선호도 성격 그리고 주인공과 남주가 겪게 된 특정한 몇 가지 이벤트들이 기대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로맨스 쳐돌이로 살다 보면 특정한 작품을 로판이라고 나왔어 봤어 봤는데 화가 나 왜 화가 나지 봤더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걸 안 줘 얘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어떤 작품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걸 일단 잘 줘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져요 근데 어떤 작품은 기대하고 있는 걸 너무 세련되게 줘 안 줄 척 하면서 예측하지 못하게 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장르를 굉장히 잘 쓰고 장르 안에 한가운데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김선미님께서 제가 로맨스를 즐기지 않았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정한 장르 문학 특정한 장르에 대해서 선명할수록 장르를 섞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말고 선명할수록 그 장르를 내가 물고 빨았던 경험이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 독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장르의 기대 패키지를 스스로 내재화시키고 있거든요 장르의 단점 그 바닥 독자들이 다 고인물임 당연하죠 기대치가 확실하죠 그래서 같은 장르 초돌이끼리 승부를 펼쳐야 돼요 그래도 무협도 그렇죠 대체 역사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장르라는 것을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독자의 기대 패키지 그럼 로맨스를 보고 있는 독자들이 뭘 기대하는가를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애를 못 해본 거랑 관계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오히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로맨스는 판타지거든 로판이 왜 판타지야 왜 로판이야 판타지니까 실제 연애하고 무관하게 우리의 욕망 그런 것들이 핵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로맨스 로맨스뿐 아니라 기대 항목들이 자세해질수록 그 장르를 잘 다룬다는 얘기입니다